Q. 고객님의 반응이 어떻게 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1시간 남았어요. 고객들은 반응이 어떻게 되세요? 일단 쾌적한 환경 가운데서 지금 전시회가 진행되면서 저희가 취급하고 있는 제품이 고가인데 그래도 관심을 가져주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괜찮았다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4일간 빡빡하게 다녀오셨는데 개인적으로 이 전시회에 대해서? 전시회는 물건을 팔기 위한 것보다는 후보 목적에서의 구스를 준비했고 첫째, 판매한 것 말고 다 전시품만 가지고 나기 때문에 다 상담도 하고 그래서 전시회 끝나고 나서 계속 판매를 위해서 업체들 방문하면서 판매하는 그런 스케줄을 잡고 있고요. 별보다 괜찮았나요? 일단은 볼병적인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이런 회사에 수준히 참가할 계획이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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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